충북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중 한 곳인 청주 경실련이 재착립을 추진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으로 문을 닫은 지 4년 만에 재착립을 추진하자 여성단체와 다른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이번엔 전직 임원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면서 재착립을 준비하던 대표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추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4년에 설립해 충북 대표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했던 충북 청주 경실련. 성희롱 사건으로 문을 닫은 지 4년 만에 재착립을 준비하자 여성단체와 다른 시민단체가 반대했습니다. 사건 당시 임원들이 주축이 됐다는 이유입니다. 성평대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고 다시 재건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을 아주 강력하게 극단합니다. 청주 경실련 전 임원 가운데 9명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사건 당시 임원들이 주축으로 남아있는 점과 발기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 권력에 자유로워야 하는 시민단체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참여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자 재착립을 준비하던 발기인들은 당시 해결 과정을 방관한 전직 사무처장이 다른 임원들을 앞세워하는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착립을 준비하던 발기인 대표가 결국 사의를 밝혔습니다. 계속 직책을 맡으면 어느 한편을 드는 것으로 비춰질 것 같다면서 재착립에서 손을 뗀 겁니다.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재착립을 주도하고 있는 다른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경실련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청주경실련 재착립준비위원회 승인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 가해자들은 발기인에 포함되지 않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제기하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노력하며 재착립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